오늘은 대게를 먹으러 가는 날입니다. 사실은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항상 저희가 메뉴 고민을 하거든요. 여기 어디지? 근데 주은이가 얼마 전에 대게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게를 먹으러 갑니다. 가락시장 옆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라고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먼저 도착했고요. 주은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고마워. 입술은 좀 말라고. 반짝이야. 누군가 더 왜 내려놔봐. 할머니. 너 비밀해줘. 동공이잖아. 내가 대게 먹고 싶다고. 또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지. 아니래. 돈까스에서 대게를 얹게 해서. 돈까스. 아참케. 구워 먹어서 뭐하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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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고마워.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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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조촐해 보이긴 한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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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대기 씨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기 씨입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너무 맛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거 폼을 만들어가지고. 응. 사람한테 문자를. 아. DM을 보낼까? 그니까. 그거 해야 될 거 같아. 그렇지. 응. 일단 광고도 걸긴 걸 건데. 응. 광고도 오늘 언니가 집에 가서. 응. 맞아. 카드 연결해야 돼가지고. 오늘이 벌써 28일이잖아. 내일이 4월 1일이잖아. 우리가 이제 13일까지 자료 준비가 끝나야 되거든. 지금 아직 우리가 믹싱 마스터링 파일. 응. 믹싱 마스터링 파일 아직 안 받았고. 그거 넘어오면 이제 정산 해놔야 되고. 응. 우리 근데 얼마나 있어? 우리? 그리고 돈 있나? 딱 30만원. 아. 일단 그거. 그래. 이따 다시 한 번 봐 볼게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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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세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들어와 주세요. 있어. 있으시다면. 어. 딱 짱 부탁드립니다. 응. 우리에게요. 이게 되게. 왜냐면은. 우리가. 들어간 최신 게시물들이. 진짜. 보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서 보고 있었거든. 그냥 애기만 나와도 힘들 것 같거든. 응. 그냥 애기만 나와도 힘들 것 같거든. 응. 그치. 그럼 우리 이날 촬영해야 돼. 그래. 이날에 둘 테고 아니면 뭐. 그 전에에도 되지. 응. 우리 그거 마스터 파일도 빨리 받아야지. 내가 피아노 공부할 텐데. 어. 피아노 뭐지? 싱크 떠야 되잖아. 아. 아. 그치. 맞아. 맞아. 우리가 뭐 같이 있는 모습. 모습이. 그치. 내 맘에다가. 괜찮아. 주은이 말대로 깔끔하게 나은 것 같기도 한 게. 하얀 거? 그치. 왜냐면. 어쨌든. 계속 교차돼서 편집이 될 거니까. 맞아. 괜찮지? 어. 여기 괜찮은데? 응. 여기 아까. 아. 됐어. 이제. 응. 오케이 오케이. we gotSDOLL. und 알 p. 5단계 perpet 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